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모들이 아기들의 분리불안과 언어지연을 보고함에 따라 팬덤이 기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만 삶을 살아온 11만 8천 명의 키위아기들이 코비드 세대의 새로운 회원들입니다. 소아과 의사인 진 러셀 박사는 코비드로 인한 영향이 평생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경과학 교육자인 네이선 월리스도 태어나서 처음 천일 동안이 두뇌 발달에 중요하다며 많은 어린이들에게 여생 동안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된 에이미 호스킹은 럭다운과 코비드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의 아들과 함께 생후 1년 동안 거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그들은 지금도 집을 나서기가 힘들며 어린아들은 극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비드19로 인해 3,500만 시간 이상의 유아교육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차일드케어를 운영하는 미셸 부시는 럭다운 이후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일부 어린이들의 사회 발달이 지연됐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언어 치료사이자 10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핸더스는 집에 머물면서 부모나 돌보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세상에 대한 제한된 노출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러셀 박사는 마스크도 영향이 있다며 아이들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어른들의 얼굴 표정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특히 노인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과 싸우면서 노인 인구가 기록적인 속도로 코비드19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까지 7일 동안 사망자는 151명에 달했으며 이는 이전 오미크론 물결의 최악의 한 주였던 3월에 100여 5명과 비교됩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26명의 코비드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60세 이상이라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응급실과 지피 그리고 의료센터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입원 수준은 3월 피크 때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들의 공개 모임 제한 재개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아이오나 홀스테드는 아이들이 방학에서 돌아올 때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도록 학교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노인 요양협회는 직원 부족이 위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요양원들이 오미크론 발병과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 뉴질랜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672명의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가 코비드19에 감염됐으며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총 726명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주 평균 8명의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협회의 사이먼 월러스 회장은 현재 요양시설들은 1,200명 이상의 등록 간호사가 부족하며 이는 전체 인력의 거의 25%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완전히 채워지려면 노인 요양시설에 5,000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900개 이상의 병상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러스는 간호사들이 공립병원에서 일하면서 최대 3만 3천 달러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의료종사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겨울철 질병 또한 직원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컨설팅 기관인 인포매트릭스의 최근 자료는 뉴질랜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부문과 인구 증가가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스베이는 8.7% 성장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기즈본이 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0.7%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수석 경제학자 브래드 월슨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곳의 변화는 엄청나며 이들은 더 이상 오클랜드와 같은 주요 중심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1차 산업 부문은 지출 수준을 높이고 지역 전반에 걸쳐 고용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요 중심지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월슨은 원격 근무 옵션이 이제 근무 유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해양연구소의 과학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산불이 발생하고 런던의 공항 활주로가 높기까지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산불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던 호주와 유사한 화재 조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샘딘 박사는 남성 동쪽과 중부 오타구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은 뉴질랜드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22원 5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7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34전입니다.